수학은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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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 혹시 얘 아십니까? 얘? 얘 아세요? 여러분은 잘 모르나? 아 여러분도 있나? 하여튼 싸이인데 싸이가 와 대박 강남스타일이라는 그런 유튜브 2억 3억 뷰? 지금도 올라 보고 있을 텐데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인 대박을 친 노래가 있는데 근데 싸이가 처음부터 그랬느냐? 굉장히 불운한 가수였습니다 그렇죠? 불운한 가수였어요 그때 병역문제에 걸려가지고 어? 군대를 두 번 갔어요 두 번 갔고 얘 마약도 했어 기록봉도 먹다가 걸려가지고 있다가 그 젊었을 때는 노래 가수치고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가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싸이가 대박을 친 지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을 해서 결국은 대박 히트곡 대히트곡 강남스타일이라는 히트곡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 싸이가 한 말 자기가 지치면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싸이가 한 말입니다 결국 지친단 말은 하다가 포기한단 말 아닙니까? 포기하면 곧바로 지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그걸 뭘 하든 시간에 미치면 이긴다 결국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수학 1등급 아이들은요 수학이 미친 아이들이에요 문제 푸는 걸 너무 미치고 그냥 좋아한 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? 걔네들은 수학 문제 풀어서 답내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하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이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잖아 좋아해야 돼 그거 거기에 미쳐야 돼 어? 어? 뛰는 놈이에 누가 있어?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죠 그럼 나는 놈이에 누가 있어? 나는 놈이에 노는 놈이 있어 아무리 길고 날아도 뛰고 날아도 노는 놈 즐기는 놈 못 이겨 노는 놈이에 누가 있어? 노는 놈이에 미친 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놈아도 미친 놈은 못 이겨 놀더라도 미치듯이 놈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노는 거야 공부도 미치도록 해야 돼 각 영역의 1등급은 각 그 영역의 미친 놈들이 1등급 하는 거야 어? 그럼 내가 1등급을 뺏으려면 나도 미쳐야지 따라 미쳐야지 다시 한 번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! 수학은 이지이지 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등급은 이지이지만